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뭔가 좀 주가가 주춤 하죠. 아마도 급상승을 좀 노리는 분들이 좀 여기서 많이 매수하신 걸로 확인되더라구요. 우선은 이제 쐈으면은 한 번 더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차트는 이제 어느 정도 몸집이 작았을 때 나오는 차트인데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쎈 그런 거죠. 우선은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가 그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자 어떤 거죠. 양극화열물질 NCM.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설비 투자만 2500억이에요. 그만큼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1500억이었다고 2500억까지 늘어났죠. 근데 이게 이게 전년도에 얘기한 거를 포함했을 때 지금 라인이 두 라인을 포함해서 11라인까지 양극화열물질을 추가로 증설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공급이. 돈 벌 수 있는 수요는 엄청난데 만들 수 없다.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설비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선은 24년까지만 해도 연간 뭐 10만 톤. 10만 톤의 양극화열물질 생산능력을 확보하죠. 장기적으로는 15만 톤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뭐 2400톤 가량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것도 뭐 6월 중으로 완공되고. 완공이 되면은 전체 사용 물량의 12%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 88%의 생산설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요를 따라가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코스몬 신소재 같은 경우가 그냥 지금 무궁무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22년까지만 해도 띄켜야 뭐 2만 톤 겨우 할까 말까. 이번 년도 한 3만 톤. 그래서 이게 늘리니까 내년부터는 10만 톤까지. 그리고 이제 16만 톤까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26년 안에 다 끝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비한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좀 뭔가 행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부터는 단타로 잠시 진행하시다가. 수급 제대로 붙을 때는 한 번 더 튀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관외수 구간에 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0796 누르면은 여러분 나오잖아요. 지금 외국인들도 팔고 있죠. 기관들은 한 번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고. 근데 기관들은요. 이런 고점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좀 안정적이고 좀 꾸준한 수익을 좋아하지. 리스크 있는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얘들이 이거 다 남들 돈이에요. 자기 돈으로 굴린 게 아닙니다. 특히 금융투자, 사원펀드 이런 애들은 맞잖아요. 다 이건 남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게 목표고 외국인들은 그냥 제대로 먹고 빠지면은.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큰 손들도 있죠. 외국인 창구에서 거래하면은 다 여기 찍히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고점에서 개인들이 다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제 뭔가 바뀌는 순간이 오면은 슈팅스를 또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단타로 진행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요. 이 사이에서도 꽤나 큰 등락률이에요. 한 20%의 등락률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단타하고도 남죠. 진짜 10%만 돼도 등락률이 단타하고도 남는데 20%는 뭐 그냥 뭐 거의 꿀구간? 솔직히 이런 횡보구간만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돈을 이 구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코스머신 소재야 갈롬인데 지금 일단 시총이 6조 5천억이에요. 생각보다 좀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얘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가장 좀 큰 고민거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여기서는 증권가의 목표가 이런 게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나고 기간들로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기 때문에 아마 기간 투자자의 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슬 MACD가 매도 구간에 들어올 때가 다 됐죠. 이거 딱 이 평소만 봐도 언제쯤 매도 구간에 들어올지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한 다음 주까지도 계속 단타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단타 등장률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로도 수익 진짜 일주일에 뭐 2, 30%씩 그냥 우습게 벌 정도의 단타가 가능합니다. 이 구간은. 그래서 다들 혼자 하시기 정말 힘들다면 저랑 같이 해요.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코스머신 소재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시간을 제외하고 딱 이때 저랑 매매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단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벌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장중에 또 괜찮 정도 나오면 같이 매수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 수익 벌고 주식을 어떻게 한지 배우실 거고 정말 좀 괜찮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저한테 코스모라고 세 글자만 적어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카토방 만든 거 있죠? 여기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정말 필요한 번만 문자 주세요. 제가 한 100명까지는 제가 받아서 할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신 다음에 함께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대응 전략 자료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만들어놨고 추가 매수과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비중을 어떻게 실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리스크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중을 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급등을 하는 수급이고 반대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차트 급락을 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여러분들 꼭 끝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카톡방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서는 다 하나하나 잡아드리지만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로 안 물리고 수익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료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자료번호 있죠? 여기에 6글자 풀로 코스모 신소재 다 적어주세요. 다 적어서 6글자 다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제 보내드릴 거예요. 코스모라고 세 글자는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고 코스모 신소재 6글자 적어 보내주신 분들은 이 자료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튼간에 지금 이 구간이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예요. 이것만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